희생 없는 구원은 없다, 피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은 없다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6월절 사건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크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6월절 양으로 번역된 헬러어는 한 단어로 패스 오브어 6월절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 다른 본문에서도 사용되는데 전부 다 6월절로 번역이 돼요. 영어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킹 제임스 버전도 패스 오브어로만 번역을 합니다. 곧 문자적으로는 6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희생 제물 어린 양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양을 붙여서 6월절 양으로 번역을 합니다. 가장 많이 보는 NIV 성경이 패스 오브어 램으로 번역을 해요. 한글 번역도 그걸 따라서 6월절 양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단어는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6월절 그러면 대본의 6월절 양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6월절과 6월절 양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6월절 하면 6월절에 죽는 양이 떠오르는데요. 6월절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고 히브리인들이 살아난 사건이에요. 당시 이집트를 사는 히브리인들의 수는 20세 이상 남자 어른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수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각 가정에서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10인 가정이면 20만 마리 이상의 양이 그날 죽은 거고 5인 가정이라면 40만 마리 이상의 양이 그날 죽은 겁니다. 모세 가정으로 하면 5인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세, 형, 누나, 모세 5인 가정이에요. 그러면 40만 마리 이상의 양이 죽는 겁니다. 곧 최소 20만 마리 이상, 최대 50만 마리까지의 많은 양이 한 날에 많은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Blood of my sacrifice. 출애굽기 34장.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6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이며 어제 강조한 대로 재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는 sacrifice입니다. 이 sacrifice는 세 가지 뜻으로 번역이 돼요. 희생, 희생, 재물, 제사, 모두를 sacrifice 한 단어로 다 씁니다. 그러면 내 재물의 피, 영어로 하면 Blood of my sacrifice는 내 희생의 피의 의미도 있는 거죠. 물론 6월절 당일의 피는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6월절 양의 피는 본문이 말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예수님은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셔요. 곧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짜를 본인이 정하시고 그게 6월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6월절 사건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또 십자가를 지으실 예수님의 예고편, 예표인 거예요. My sacrifice, 나의 희생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본인이 직접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My sacrifice, 나의 희생이라 하는 희생을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죄 지은 건 난데,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도 난데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희생을 합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죠. 부모가 번 돈을 자식이 씁니다. 요새 핸드폰 최신형 보니까 가장 비싼 게 1800불입니다. 보통 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보다도 요새는 핸드폰이 더 비쌉니다. 물론 요새 핸드폰은 컴퓨터입니다. 휴대용 컴퓨터인데 전화기능이 포함된 것이죠. 예를 들어 전화기를 산다 하면 부모가 가장 좋은 것 쓰고 자녀를 가장 싼 것을 줄 수도 있지만 주로 자녀가 가장 좋은 것 쓰고 부모가 그것보다 못한 것 쓸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그것도 기꺼이 합니다. 기꺼이 희생하면서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딸이 연애를 한다고 해보세요. 딸을 사귀는 딸이 사귀는 남자가 전혀 희생을 안 한다고 해보세요. 만나는 것도 자기 편한 시간에 만나는 공간도 자기 학교나 자기 직장 앞으로 자기 위주로만 만납니다. 식사를 해도 터치페이로 한 번도 밥을 온전히 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I love you, 때아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과연 사랑하는 거냐는 거예요. 인간이 봐도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유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인 거죠. 그 하나님의 희생의 그림자가 6월절 양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6월절 양의 흘리는 피를 보시면서 Blood of my sacrifice, sacrifice의 희생이란 뜻으로 하면 나의 희생의 피라고 말씀을 하셔요. 결국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들이 흘리는 피에서 하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보고 계신 거예요. 조금 전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희생이 아깝지 않다 언급을 했는데요.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 쓰고 몸을 쓰는 것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식을 위해 쓰는 것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식었거나 사랑은 계속하지만 또는 괘씸하거나 그런 경우이죠. 남녀 사랑으로 하면 분명합니다. 홍길동과 박길순이 교제를 합니다. 홍길동 군이 박길동 양에게 쓰는 시간, 돈, 마음이 어느 날부터 아까워집니다. 그럼 사랑이 식은 거죠. 그 말은 두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이 식는다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하나님이 아까워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까워하신다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까워해요. 내 시간 아까워하고 내 재물, 내 마음, 내 달란트 아까워합니다. 영어찬송으로 하면 I surrender all 모든 것을 죽게 드리네 문자적으로는 모든 것을 굴복하네를 한글 번역은 죽게 드리네 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all all a-l-l 모든 것이 빠졌어요. 이렇게 원래 번역해야 됩니다. 모두 드리네 I surrender all 그게 맞죠. 그런데 현실은 이겁니다. I surrender some 일부분만 드리네 이예요. 조금만 드리네 입니다. 이는 전 재산을 헌금하라, 학교, 직장 다니지 말고 선교사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를 말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보세요. 홍길동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기도응답해 주는 게 아깝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아깝다 하신다면 그게 과연 우리에게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진노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극류를 베푸셔요. 하박국 2장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해도 그 가운데서도 극류이 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셔요. 강조점은 내가 아까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것 당연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희생은 아까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내 시간, 재능, 달란트 드리는 것은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굴 사귀는데 계속 나에게 희생만 강요합니다. 본인은 전혀 희생하지 않아요. 그 관계를 여러분이 유지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사람도 그런 관계는 유지 안합니다. 그러면 어떤 희생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를 시간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시간의 연속 집합입니다. 어느 날 내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날 죽었다를 말합니다. 시간이 연속으로 주어져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생명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내 생명이에요. 80년 시간이 주어지면 80의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적용점 중 하나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Lord, I give you my life.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My life를 어떻게 드릴 거냐의 적용점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시간을 드리느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세요. 이미 여러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하나 더 하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주세요. 교회 일꾼들, 교회 행사들, 교회 학교 학생들, 구역원 중에 어려움에 있는 자들, 또 매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는 내 기도, 자식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바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내셔야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 3개월씩 교회 행사가 나갑니다. 교회 일꾼들, 또 이름 나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시간대 기도하는 거 아까워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너에게 복 주는 게 아깝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골롯에서 1장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시간들이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실천이에요. 내 주의 나라와 주계신 성전과 비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까지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up for the church. 대체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 차원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신 기관이 교회이에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조점은 시간을 드린다이에요. 그 중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예배를 비롯한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을 드려주세요. 그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실천입니다. 이미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귀하고 옳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6월절 절기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천사를 6월 패스오버 뛰어넘게 한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은 사망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와 희생을 깨닫고 감사하며 내 생명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추곤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쌓였네 하나님의 금혈 날 고룹게 하시였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sing it again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쌓였네 하나님의 금혈 날 고룹게 하시였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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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 죄가 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배우자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포열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시간 들여 생명 들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삶의 문제로 고민으로 질병과 어려움으로 당면 과제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강곤함을 추구합니다 모자란 인생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섬착해 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도 고민도 과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몸에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주시옵소서